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 유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프리카TV에서 카트라이더 방송을 하는 비즈니 데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스테드X 이 아이템 카트바디인데 아이템 카트바디에다가 우리 멍멍이 행님께서 레전드 파츠를 다 박았습니다 그것도 무려 레전드 파츠 5를 전부 다 박았어요 와... 그래서 옵션이 1025x1025x1025x1025가 됐어요 전부 다 개쩝니다 이 아이템 차인데 슈퍼... 슈퍼차가 됐거든요 슈퍼카 슈퍼카 바스테드X를 시승해보겠습니다 렛츠기릿 나 초본 줄 알겠다 얘들아 바스테드 타고 있으니까 초본 줄 알겠다 과연 레전드 파츠 전부 다 오짜리로 박았는데 파츠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 그리고 파츠빨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오오야 잠깐만 야 달라진 바스테드다 바스테드가 달라졌어요 근데 달라진 바스테드다 싫어냐 아아 아 잠시만요 달라진 바스테드이다 와 이 파츠빨이 있다 진짜 파츠빨이 있다 진짜 파츠빨이 있다 진짜 파츠빨이 있다 진짜 1등할거야 퐁 퐁 퐁 아 그래서 선방했어 이런구만 퐁 밀어주세요 갓겜 아 이제 1대5 좀 하시고 1등 한번 해볼게요 형님들 근데 앞전에 기본 바스테드보다 확실히 좋아졌어 이게 와 이게 올 레전드 파츠를 끼니까 확실히 틀리네 옵션이 엄청나게 상승했어요 자 여러분들 기본 옵션이 원래 레어레어레어 그 다음에 부스터만 일반이거든요 맞죠? 근데 바스테드가 부스터 길이가 길어지면서 달라진 바스테드가 됐어요 옵션 차이브 한번 볼까요 원래는 바스테드가 910 910 950 880이에요 근데 바뀐게 1025 1025 1025 1025가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이 옵션이 1025가 다 됐어 와 이씨 왜 그렇게 하냐 허허 리오 다운힐에서는 바스테드가 아이템 차량 출부가 늦지만 전부 다 어차피 출부를 다 활용을 못했어 금방 출부가 끊어져 버리니까 그만할게요 1등한다 진짜 감성 좋아졌다 진짜 감성 좋아졌다 진짜 감성 좋아졌다 와 우서 기비를 한번 샀어요 지금까지 이런 우서 기비를 다 스테드는 없었다 이건 아이템 차인가 스피드 차 같은 아이템 차인가 잃어버리기 스피드 차가 무겁다 이게 출부만 아니면 스피드 차 해도 되겠는데 네 기대주세요 오오 기대졌어 클립하시같은 아 근데 정치는 산만한데 왜 이렇게 03이 약한거 같지 오우 아아 아아 아 이 차 왜 이렇게 두꺼 이거 이 차 못해먹겠네 ход 여기서 1등하면 인정 여기서 1등하면 인정 입니까 preço 다 플라스 her 슈퍼바스테드 슈퍼바스테드 다 따라왔습니다 슈퍼바스테드입니다 달려달려 바스테드 나라라라라라 바스테드 호이 오우 괜찮아 괜찮아 진짜 이색까지 왔는데 슈퍼바스테드 호 나는야 바스테드 나는야 바스테드 나는야 바스테드 1등했네요 따라가지구나 이게 확실히 900대랑 1000대랑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이걸로 타임어택 기록 한번 찍어보라고 어? 이렇게 하면 안되구나 안된다 컨트롤 힘들어 당황스러워 옛날에는 슈퍼바스테드 여기 팔숨 나오는데 이제 팔숨 나오는데 팔숨 나오는데 너는 구사광일 수립이러 아우 궁중치 아아 깨비 그래도 뭐 이 채타 뭐 이정도 기록 나온거면 이건 잘한거야 인정? 근데 아깝은데 오 레이온이 얘들아 5655거든 레전드 파츠 레이온이 565인데 와 바스테드에다가 555를 박은거 진짜 존경합니다 물론 레전드 파츠가 많으시니까 박을 주실수가 있겠죠 7667 갖고 있네요 아 7667 7667 갖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이 바스테드랑 기본 옵션을 비교해보면 진짜 100이상 차이가 나요 맞죠 110 115 115 115 115가 차이가 나고 그리고 코노링은 75 차이 나네요 그리고 부서 시간은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고요 확실히 부서 확실히 길어진다는 소리죠 아무튼 오늘 바스테드 엑스에다가 레전드 파츠 올 레전드 파츠 5를 박은걸 시승했는데 확실히 좋아진게 느껴집니다 여러분들 이래서 파츠가 중요하다는걸 다시한번더 증명하네요 영상이 여기까지 유 빠 안녕하세요 저도 좋아요 선생님 여러분 ệ Sü regarding 이것이 chte